충청남도가 보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24일 홍성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와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는 민간협력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온라인 참석사들은 랜선 토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도내 복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복지국가 그리고 지사협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코로나19 시대에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